오시아 오시아 과자 리버버트 많이 넣어주세요 자 마지막 지금 뭘 불 좋아요 마지막 곡입니다 네, 오늘 후원 이란국으로 음악방송에서 미리 상을 받았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그 상을 받음으로써 마치 제가 다 공을 받는 것 같아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같이 정말 만들어 난 거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 앨범을 듣고 위로를 받으신 분들이 한 명이라도 있는 것만으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정규 2집 앨범 홈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제가 10월 25, 26일날요 제 단독 콘서트를 합니다 대전, 대구, 부산, 창원까지 다 가니까요 그때도 많이 참여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호음 들러드릴게요 고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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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 턱 모음 네, 고기, 고기 화려한 불빛들 그리고 바쁜 일상들 뒤에 숨겨진 초라한 너의 뒷모습과 하고 싶은 일 해야만 하는 일 사이에서 고민하는 너의 무거운 어깨를 위해 너의 발걸음이 들린떤에 웃으며 마중을 나가는 게 너에게 돼줄 수 있는 나의 유일한 선물이었지 어디 아픈덴 없니 많이 힘들었지 난 걱정 안 해도 돼 너만 괜찮으면 돼 가슴이 쉴 때 아무도 없을 때 늘 여기로 오면 돼 어두운 방에서 홀로 누워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언어를 위해 편치 속에 무너져 내리는 가슴을 잡고 또 길을 나서는 너를 위해 너의 발걸음이 들릴때 없으면 마중을 나가는 게 너에게 해줄 수 있는 나의 유일한 선물이었지 어디 아픈데 어디 아픈덴 없니 많이 힘들었지 난 걱정 안 해도 돼 너만 괜찮으면 돼 가슴이 쉴 때 아무도 없을 때 늘 여기로 오면 돼 여기로 오면 돼 여기로 오면 돼 여기로 오면 돼 흢 어디 아픈덴 없니 많이 힘들었지 난 걱정 안 해도 돼 너만 괜찮으면 돼 가슴이 시릴 때 아무도 없을 때 늘 여기로 오면 돼